도둑해져... 매니저님 저 밥해 올 동안님 모넌 방송하고 계실래요? 매니저 진짜 게임 끄고 있나봐 매니저 올 때까지 기상나팔 치면 과연 매니저가 올까요? 안 올까요? 가장 궁금한데요 기상나팔을 키게 되면 매니저가 과연 나타나지 않을까? 저희 쪽은 뭐가 잘못이냐고요? 어... 나도 몰라 그거는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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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울게 뭔데 이걸? 아 또 뭔데? 대리방송이야 뭔데 리방송 밥하고 온다고요? 몬은 지웠어요 개빡쳐서 지웠습니다 어구 잘한다 어구 잘한다 어쩌라고? 뭔 얘기하고 있었음? 몬스턴 또 아! 단호박을 가져왔음 단호박? 왜 단호박? 단호박에 삼겹살 삼겹살? 난 곧 있으면 소고기 먹어 나 소고기 안 좋아함 까비 근데 그걸 굳이 지금 먹어야겠어? 통화 종료하고 먹으면 안 돼? 응 안 돼 배고파 죽겠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겠어? 뭐하는 거야? 지금 기만하는 거야? 빡치네 음 맛있당 삼겹살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집은 다음에 쌈장을 조금 올리고 입에다가 나가지고 먹으면 아주 꿀맛이지 아유 똥 말이 없다 갑자기 잘 싸 안 먹기네 나 오랜만에 쿠쿠르 쿠쿠 잡고 싶은데 쿠쿠르 쿠쿠 왜 접어? 아니 잡아 잡아 응 잡아 잡아 그냥 다 잡아 근데 아무튼 오늘은 몬언을 할 거예요 왜냐고요? 예 몬언을 하세요 왜냐고요? 그냥이요 예 몬언을 하세요 저는 안 들어가면 되죠? 무슨 소리예요? 인원을 채우셔야죠? 무페토 집안 잡으러 갈 거라니깐요? 아니 쿠쿠르 쿠쿠 잡는다며 무페토 집안을 잡고 쿠쿠르 쿠쿠르 잡아야죠 아니 왜 역순이지? 아니 잠깐만 왜 그렇게 되는 거지? 무페토를 잡는다 원래 센 놈 잡고 그 다음에 쫄병 잡는 거예요 아시겠어요? 무슨? 무페토 잡는 사람들 수고하시고요 근데 무페토는 나 잡을 수 있어 니네 나 잡아봤어 세월이 그때 2인에서 딜을 넣은 거 같은데 아니야 잡을 수 있어 그때도 무페토 그때도 무페토 존나 고생하면서 잡을 수 있어 조용히 해 니가 뭘 알아 내가 그때 있었으니까 음 맛있다 내가 그때 같이 잡고 있었으니까 니네 단호박이 정말 달달하네 올해 농사가 잘 됐네 근데 여기서 무페토 잡을 사람이 있어? 응 응 있어? 응 16명이 있어? 응 오케이 일단 첫 번째 푸근함 나는 강제야? 응 그래 나는 강제였구나 자 다음 두 번째 손 나는 푸근함이 신상에다 까였으면 좋겠어 언젠가 아니 게임이랑 신상이랑 연관성이 있어야지 없는데 갑자기 그냥 모든 게 다 까였으면 좋겠다 왜? 그러면은 내가 유튜브에도 팔아먹을 수 있잖아 미치셨어요? 자 다들 들어오라구 그 카테고리 바꿔주시구요 푸근님은 어이가 없네 아유 잘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 실시간으로 일을 시키네 그만 먹어야지 이제 내가 먹어야지 갖다 놓고 올게요 님들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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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